이번 해소된 종목은 아프리카 tv 입니다. 아프리카 tv 기업을 다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tv의 1인 미디어 플랫폼을 가득한 커뮤니티 기관으로 유용된 더 없네요. 재물로 해보신 모든 선택이 되는 상상세지 없으므로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현재 단계에 막전을 짓고 용위보 하얀 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스 골단을 유용한 것을 고려 했겠죠. 박스 골단을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이런 이상한 주세도 있습니다. 이건 우선 박스 골단을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조파가 구름대 네모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구름법소 상단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화형 수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늘릴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이런 우승 수세이 타락된다면 나중에 장기평소까지 한번 상승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장기평소까지 돌파가 된다면 높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겠죠. 일단은 당장 매매하기보다는 이 우화형 수세를 돌파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매매하는 것이 우화형 수세를 눈문먹어서 매매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